예천군이 국내외 활클럽을 대상으로 활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활을 활용한 스포츠 관광산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. 활소기 연수 프로그램인 월드 아처리 아카데미는 첫 행사로 오늘부터 13일까지 중국 활 동호인을 대상으로 문영철 감독이 직접 활 자세 교정과 기술 지도에 나서고 13일에는 연수생과 예천 실업팀과의 친선 교류전도 열립니다. 예천군은 국궁 양궁이 메카라는 브랜드와 문영철, 윤옥희 등 세계적인 양궁스타를 보유한 장점을 살리고 우수한 시설을 활용한 활산업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.